아침의 시간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25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호성입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 중에 스냅의 주가 시간에 하락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하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밤사이에도 그런 여파가 전체 시장을 짓누르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타깃의 실적 발표 이후에 유통 관련된 소매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해락하면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스냅발 소셜미디어 그룹의 어떤 쇼크인데 저는 스냅이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니어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것 같고요 뭔가 조그만 악재가 나와주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 발표하는 엔비디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잘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향후에 대한 전망, 스냅도 얘기했듯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고 발표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그리고 관련 산업에 있어서의 업황이 악화될 것 같다는 우려가 지금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내일은 새벽이죠? 네 새벽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한 5시 15분, 한 30초 경에 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제가 내일 말씀드릴 겁니다 안 나오시는 거 아니죠? 만약에 늦게 나오면 아 이분이 큰일 났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니 나와야죠 쇼크로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쇼크로 쓰러지면 안 됩니다 사실 실적 발표가 되는 날마다 저희가 굉장히 마음을 졸이곤 하는데 그동안에 그 젠슨 황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들이 항상 보였었잖아요 그런데 월가에서 예측하게 뭐라면 자신감이 있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전망치가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악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텐데 오늘 지금 방송 전부터 정말 천문이 훌쩍 넘는 지금 벌써 5천문이 넘어갑니다 유지하고 계신데 그만큼 밤점 설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댓글 중에 보니까 3%가 유일한 희망이다 이런 댓글을 보면서 우리가 더 힘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희망을 드려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책임감도 생깁니다 잠시 후 방금 전 시장이 힘들었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장본 사장님이 정리해 주실 거고요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 전례원 부장과 함께합니다 이분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암흑기에 접어들어도 우리는 밝은 면도 있다는 걸 잊지 말자라는 그런 명분으로 좋은 소식들을 정리해 주시는데 오늘도 데이터맨답게 다양한 이슈들 뉴스들 정리해 주셨거든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월가에서는 또 이번 스냅발 쇼크를 어떻게 또 평가를 하고 있는지 잠시 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의원과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입니다 스냅의 실적 경고로 나스닥 지수가 급락 마감했다고 적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다우는 강부와 마감으로 3일째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우가 100년 만에 주간 하락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조금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3대 지수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S&P500 0.81% 마이너스고요 다우가 0.15% 플러스고요 나스닥 2.35%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가운데 있는 다우를 보시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희망이 아닌가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나스닥은 부족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사실 S&P500과 다우 대비해서 나스닥의 하락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또 대체적으로 많이 성장주들을 들고 계시는 국내 상업개미 투자자분들의 성향을 봤을 때는 더 좀 시장의 하락에 크게 영향을 받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봐야 되는데 오늘 세 가지 기업만 보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 스냅입니다 스냅인데요 스냅 및 스냅카 그 친구들인데 소셜미디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냅이 43%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핀테레스가 23%에서 쭉쭉 빠졌고요 맨 밑에 있는 관련 ETF가 8% 넘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거의 급락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파벳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여기 왜 들어가 있을까요? 혹시 알파벳이 수설미디어 기업입니까? 왜 들어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종목들 그거라기보다는 광고 매출을 보이는 게 다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버는 플랫폼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로 보면 되는군요 아마도 보시는 주가 하락비 큰 것들은 대부분 다 광고 매출이 있는 기업으로 보이니까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냅이 이게 거의 반터박 하루에 난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만 해도 주가가 20달러 때 있었는데 지금 10달러 초반이죠 12달러 79센트에 마감이 됐고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12달러 94센트로 1.1%대 오릅니다 그건 뭐 그냥 의미 없는 반등이니까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냅 한번 주목자트로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팬데믹 이후에 스냅이 주가가 4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다시 85%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원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팬데믹 이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주의 안 좋은 모습인데요 솔직히 전망을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데 가장 큰 장대 은봉이 가장 큰 게 중간에 나왔던 작년 10월의 모습이고 두 번째 은봉이 나왔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제가 소셜미디어 기업들 중에서 저는 메타 중에 인스타그램 그리고 핀터레스트 이런 것들을 자주 이용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S&P 500에 투자하지 핀터레스트 특정 종목에는 투자하고 있지 않아서 저는 체감하지 못했는데 제가 관련해서 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 주가가 안 좋아서 왜 이럴까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스냅은 4월 21일 시절 발표했는데 21일 날 얘기해야지 왜 그걸 오늘 얘기합니까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거를 또 약간 도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 전망이 안 좋아지면 얘기하는 건 맞는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좀 예민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털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좀 너무 화가 나고 차라리 미리 얘기해서 미리 얘기하고 말을 막고 그다음에 주가 빠지면 괜찮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런 얘기해서 어제 만약에요 스냅 아니어서 주가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분위기를 타면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의 멘트가 나왔다는 걸 보여드리고 두 번째 기업도 좀 안 좋은 기사인데요 똑같이 전망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인데 상해 공장의 승산이 재개됐습니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승산 목표가 150만 대인데 이거를 30만 대 크게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120만 대가 올해 전망치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유가 상해 공장이 그동안 문을 닫았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30만 대가 적게 나오는 건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테슬라 생산 대수가 나온다고 그러면 주가락이 불가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망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전망을 건드렸다는 걸 보여드리고 차트 보시게 되면요 팬데믹 10배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정확하게 오늘 반투막 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600슬라에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지지가 될 걸로 보이고 있는데 하여간 하락폭이 컸다는 것도 보여드립니다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대표의 리스크가 있어도 실적이나 향후 전망 그러니까 그 업황이나 기업의 펀더멘털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를 기재를 갖고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생산량 테슬라는 만드는 족족 팔리는 그런 상황에서 생산량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당연히 실적도 그렇죠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인 거죠 테슬라까지 실적을 건드는 그런 모습 보여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테슬라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니까 같이 응원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좋은 기사가 안 보인다는 것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20달러 선까지 주가는 밀렸습니다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가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엔비디아마저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이 우려가 된다고 그러면 오늘 장이 폭락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의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충분히 손절하고 있는 나가는 분이 많은 걸로 보이고 있고요 여기 나와주고 있는 전망치를 보시면서 이거보다 숫자가 적게 나오면 급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보시면요 매출 43%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이익은 42%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전반적으로 30% 성장을 보여주지 않으면 주가가 빠진다는 거 저 숫자를 기존의 월가 평균입니다 월가의 평균? 월가 평균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약간 못 나오면 급락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젠순왕이 나와서 올해 성장에 대한 전망을 다들 한 30% 정도 하지만 30%인데 뭐 20%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급락한다는 거 보여드리고 근데 여기서 나온 것처럼 매출과 이익은 맞출 걸로 봐요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을 보게 되면 43, 42는 맞출 걸로 보이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전망치가 좀 깎이게 되면 주가 급락하다는 거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잘 끝나고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드의 주가도 많이 고정에 빠졌죠 역시 똑같이 팬데믹이 5배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지금 반토막에서 나갔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도 전해드립니다 평균적으로 50% 안팎의 기본이 반토막이죠 기술주들의 움직임 이 외에도 전체적으로 좀 빨간불을 많이 꼈는데 지금 섹터별로 나눠서 여행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여행 관련주가 4번 5번 저희가 언급했어요 한번 사보라고 했더니 또 빠집니다 또 빠지는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 침체가 되게 되면요 카지노 가겠냐는 거죠 그 다음에 항공 타겠냐는 거죠 호텔 가겠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최근에 또 원숭이 두창인가요 네 새로운 또 병이 잘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또 확산되면서 뭔가 좀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혹시 그거는 아시는 병입니까 처음 들어봤죠 처음 들어봤죠 걸려본 적이 없는 병이라서 오늘의 하락은 가장 가파랐던 게 맨 오른쪽 끝에 있는 CCL 파니발 크루즈에 대한 모습인데요 극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봤더니 경기 침체가 되면 크루즈를 거의 안 탄답니다 워낙 비싸다 보니까 해서 여행 관련지가 우리가 빠졌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모든 업종이 빠졌다는 것도 확인시켜드립니다 네 이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참 주식시장에서 싫어하는 단어인데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엇갈리잖아요 그렇죠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미국 경기는 강하다 정부에서는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월과의 전문가들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어디에 우리가 시장에 장단을 맞춰야 할까 고민할 사이의 시장은 이미 경기 침체 쪽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큰 거시적인 포인트가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삶까지 들어온 거예요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난 카지노 못한다 크루즈 못한다는 거예요 비싸고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서민의 삶이 다가왔기 때문에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기름값 가장 치명적이죠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 아시아 쪽에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우려도 엄청 올랐어요 엄청 올랐기 때문에 제가 거의 두 배 이상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맵은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인데요 성장과 가치가 성장 가치가 딱 엇갈린 그런 모습이 성장이 대부분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치를 잘 버텼다고 보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참 보시는 것처럼 하필 우리가 성장률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또 마음 아픈 하루가 되지 않나 싶어서 보여드린 그림이고요 맨 위에 있는 거 테슬라가 6.92%가 눈에 띕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이렇게 좀 계속된 하락을 보이니까 정말 싸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주가가 내려왔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내려온 상황은 맞죠 근데 그동안에 사실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가 거품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 말도 안 되는 상승세가 지속이 됐다라는 것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시장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 성장의 핵심에 있는 기업 엔비디아가 실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못 나면 어떡할지 진짜 너무 걱정됩니다 내일 오전에 저희가 이 방송 시간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실적 내용도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글로벌 라이브에서도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좀 뭔가 색다르게 편성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전망도 얘기하지만 일단은 그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밤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금 전 마감했었던 시장 상황 정리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래은 부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무시더라도 편하게 주무셔야죠 지누스 아직 안 쓰세요 연간 930만 개 판매 전 세계 80만 고객의 후기로 검증받은 세계인의 침대 지누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세상을 상자 속에 담아 전합니다 이야 지누스 역시 편안하구만 이제 수면에 투자하세요 하루가 달라집니다 리빈 원더 지누스 국내 최대 규모 아시아 4대 종합식품 박람회 올해로 4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해진 서울푸드 2022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친환경 식재료부터 가공식품, 로봇과 AI를 활용한 혁신기술, 식품포장기기까지 글로벌 식품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는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서울푸드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온라인 사전 등록 시 입장료 무료 서울푸드 트렌드 세미나도 놓치지 마세요 국제식품전 국제식품전 우리가 사실 이 시간 되면 배가 굉장히 고프잖아요 엄청 고프죠 이런 광고 하나만 들어도 굉장히 배가 고파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국제식품전이 빛도 C가 아니고 빛도 B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식품 관련해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식품전입니다 군침을 우리가 흘릴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침은 닦고요 갈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제가 탄식을 좀 했는데 거기 방송에 살짝 들어갔나 봅니다 아이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정도 탄식은 탄식도 아니죠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많이 쓰라리실까 저도 사실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서 그렇죠 빨간불 되고 나서 계좌를 보지 않습니다 안 보면 좀 마음이 편해요 사실은 안 보니까 상상하게 돼요 상상하게 되니까 얼마나 빠졌을까 상상마저 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항상 어두울 때 밝은 면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분과 함께 시장의 밝은 면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하나금융투자 강남 배내스 WM센터의 전례원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요즘에 갤땡땡을 늘 매일매일 드신다고 역류성 식도염이신가요?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위가 쿡쿡하고 아파요 그래서 그걸 먹어야 내려가죠 흔히 말하는 구멍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걸 먹어야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먹어야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알마겔, 겔포스 이런 관련된 것도 많이 사서 드실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부디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말로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해서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시장이 올라야죠 올라야 됩니다 시장이 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약 필요 없고 그렇죠 다 오르죠 밥 안 먹어도 배 부르고 약 안 팔립니다 궁금합니다 제가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오셨는지가 궁금한데 이 가운데 있어서도 좋은 얘기들이 여전히 있긴 한가 봅니다 정말 찾기 어려운데요 지금도 댓글에 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차피 저는 상관없습니다 늘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증시는 안 좋아도 최대한 좋은 면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걸 어떻게든 찾아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좋은 얘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지금 얘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경기 침체 온다 S&P가 어디까지 빠진다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다른 전문가분들이 워낙 얘기를 많이 해주실 거고 저는 또 다른 부분인 또 좋은 얘기들 또는 종목에 대한 또 그래도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를 해왔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뉴스는요 벤코브 아메리카의 CEO가 경기 침체 리스크가 좀 과도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또 약간 좋은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또 과도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또 공포가 너무 만연한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의견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하게 올 것이다 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있고 현지에서도 이렇게 경기 침체 리스크를 좀 과도하게 보고 있는 부분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벤코브 아메리카의 CEO인 이분이 경기 침체 확률이 높지 않고 과도하게 제시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형제 미 경기가 둔화되고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지고 있으면 인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위축이 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는 아직 소수에 불과한 것 같다 그리고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근거가 제목에도 나와 있거든요 사실 좀 이 근거가 맞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스티뮬러스 머니 이게 재난지원금이죠 코로나19 이걸 아직도 안 쓴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CEO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벤코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상업은행이잖아요 서민들이 대출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은행인데 거기 CEO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보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구나 코로나19 팬데믹에 정부 보조금을 아직 안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비자 재무 여건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다 아직 쓰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 리스크는 좀 과도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로 또 얘기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있구나 그래서 한번 찾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다소 큰 회사는 아니지만 S4 캐피탈이라고 하는 곳에 창립자께서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구글이나 어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수냄 뉴스가 나오기 전에 하신 얘기 같습니다 알파벳 구글이나 메타나 아마존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혜를 좀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해서 봤더니 사이버 방어라든가 사이버 공격 같은 것에서 이 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고 그래서 3, 4일 사이버 보안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이버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에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어서 수혜를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세계 기업의 클라우드가 엄청나게 돈을 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전부 다 또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또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도 또 타픽으로 벤커버 아메리카에서 알파벳과 메타를 꼽았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또 좀 특이하길래 물론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아까 어제 이 스냅이 터지기 전까지는 이 얘기에 맞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원론적으로 생각해보는 거는 경기 침체가 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들이 실업을 많이 하고 일자리를 혹시나 잃어서 정말 실업자가 돼서 오늘부터 집에 있다 그러면 그런다 할지라도 눈 뜨자마자 이 핸드폰을 들어서 이 핸드폰을 가지고 결국 일상적으로 그냥 내가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쓰던 앱들을 쓸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구글이나 메타는 매일 공기처럼 숨쉬는 것처럼 내가 나도 모르게 쓰고 있는 거니까 경기 침체가 오건 안오건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어제 스냅의 얘기대로 보면 경기 침체가 오니까 결국은 광고 매출이 중요한 두 회사인데 광고주들의 광고가 끊길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리스크가 발현되기 시작을 해서 사실 이 부분이 얘기하신 거에 대한 의견은 또 하나의 의견일 수가 있는 거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그래서 벤코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는 경기 위축이 왔을 때 두 개 기업이 그래도 탑픽이다 그래서 성장세가 둔화되더라도 EPS 증가세를 어느 순간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경기 침체가 혹시나 실제 와서 이 기업들도 이제 말 그대로 실적이 다 급감을 됐지만 어느 순간 침체가 이제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 기업들이 이제 점점점점 조금씩 올라올 수는 있다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기업들도 계속 같이 빠지진 않지 않겠냐라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장기적인 뷰는 아니네요 그렇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중간에 침체가 발생을 했었을 때 리먼 때도 뭐 이렇게 해서 43% 증가하던 게 5%로 둔화된 적도 크게 있었었는데 결국 그 후에는 영업이익이 또 다시 늘기도 했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자금 융통성이나 현금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뭐 이 기업들을 오히려 탑픽으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했는데 사실 어제 스냅의 이슈 때문에 저는 의미가 없는 의견이 되어버렸다고 또 생각이 드네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빅테크 기업 중에 사실 애플도 최근에 그 판매량에 대한 우려를 담은 그런 뷰들이 좀 나왔었는데 외드부시는 수요가 예상보다 견고하다 그러니까 사실 수요는 계속 견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애플을 사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공급 이슈가 가장 이슈인 거지 사겠다는 분들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뭐 여전히 저희가 이러고 있지만 뭐 애플의 매장을 가보면 여전히 줄 서서 보려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게 뭐 경기 침체가 오건 안 오건 일단 핸드폰은 좋은 거 쓰자라는 것들이 요즘 세대의 또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뭐 그걸 하나 가지고 일반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일단 항상 외드부시의 데나이브스가 얘기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쪽으로는 걸으시는 분들도 있고 한쪽으로는 또 받아들이신 분들도 있고 근데 데나이브스가 일단은 무조건 근거 없이 좋다고 또 얘기하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어떤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는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는데 생각보다 지금 현재 이제 6월달이 다 됐죠 4월 5월 6월 지금 2분기를 이제 지나고 있는 막바지인데 이때 애플 아이폰 수요가 본인들 회사 이제 폴이나 서베이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경고하더라 그래서 공급체인 여건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공급만 조금만 회복이 돼준다고 했을 때는 수요가 일단 여러 가지로 유지 경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본인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최근에 상해가 지금 폐쇄한다거나 이런 이슈가 있었죠 근데 수요가 강력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어쨌건 결국은 공장 가동이 재개가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한다라고 해서 탑픽을 유지를 한다는 얘기였고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핵심은 현재는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이 6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이제 봉쇄를 해제한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도 보니까 이제 인스타에 상해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진이 업로드 되는 게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뭐 3개월 만에 밖에 나왔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올리는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하셨던 테슬라라든가 애플 같은 기업은 결국 중국의 공급망에 가장 민감한 기업이니까 6월 1일부터 조금씩 해제된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우리가 희망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공급망이 해결되는 부분이 보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두 종목을 볼 텐데 먼저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 기업을 가지고 오신 일단 배경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우리나라분들이 투자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기술주라든가 반도체 쪽에 집중돼 있는 것들이 많고 특히 XOXL이라는 반도체 3배 레버리지를 사랑하시죠 정말 우리 서학교분들이 많이 사셔서 저한테도 투자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것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예요 왜냐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실적이 어땠고 가이더스가 어땠냐는 거에 따라서 반도체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며칠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길래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한번 넘어가 보면요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 이름도 생소하고요 근데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제조 장비 쪽 디스플레이 장비 쪽 1위 회사고요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1위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재료공학이나 제조 쪽에 특허가 15,700건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선두 기업이고 매년 거의 26억 달러 정도의 R&D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회사고 그래서 시스템, 메모리, 디스플레이, 태양광, 이쪽 공정 식각이라든가 다양한 전공정, 후공정 그쪽에 들어가는 웬만한 장비들을 이 동사에서도 많이 만들고요 그래서 거의 3만 1천 명에 해당하는 직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기업인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죄송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장비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만큼만 일단 잘라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고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레버뉴가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12% 매출이 성장은 했는데 직전 동기 대비했을 때는 거의 는 게 없어요 오히려 살짝 줄었죠 그리고 다행히도 그로스 마진 영업이익률은 보이시죠? 영업이익률이 거의 47%가 나오는 여기도 제조기업인데 엄청나죠 근데 어쨌건 마진율이 아주 미세하게 소수점 단위로 분기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풍기 대비도 0.3% 정도 줄었고 전년 동기 대비도 0.7% 정도 줄었으니까 사실 마진율은 굉장히 잘 방어를 해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오퍼레이팅 인컴도 다행히도 전년 대비는 늘었는데 보시다시피 전풍기 대비는 약간 슬라이트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EPS도 전년 대비는 늘었지만 전풍기 대비는 줄었고 좀 아쉽고 부정적인 부분은 운영 현금 흐름이나 프리 캐시 플로우는 굉장히 많이 급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제조비용, 인건비 비용 그리고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제조할 때 들어가는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인플레이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그래서 실제 경영진들이 또 공급망의 차질이 굉장히 컸다 특히 4월이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비 생산의 차질을 겪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긍정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8월부터 10월 이때부터 들어서는 공급망 이슈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여전히 본인들 제품에 대한 수요는 강력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세그먼트별로 좀 봤는데 반도체 시스템, 시스템 반도체 쪽은 나쁘진 않은 아주 약간 약간씩 줄어드는 모습이 둔화되는 게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어플라이드 글로벌 서비스 쪽은 그래도 이 정도는 유지되고 있는 그리고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쪽도 그냥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래서 분명히 둔화되고 있는 것들이 조금은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본인들이 전체적으로 서머리 요약을 해줬는데 레버뉴 매출이나 EPS는 더블 디지트 두 자릿수 정도의 성장은 전년 대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롱 오더 강력한 주문이나 백로그, 수주 잔량을 백로그라고 얘기하거든요 수주 잔량도 여전히 그로잉,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의 여러 가지 이런 수요나 이런 것들은 계속되고 있고 보시면 Unconstrained Demand이니까 여전히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100빌리언 이상의 또는 그 이상의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고 소비자들도 롱텀으로나 장기적으로 디테일한 어떤 가시성을 보기를 원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맞춰서 하고 있다 그리고 파운드리나 이런 쪽도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패스터 그로잉에 성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보인다 그리고 이제 정말 장기적인 롱텀으로 봤을 때는 이건 또 사실 뻔한 얘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에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구조적으로 계속 반도체나 익퀴먼트 장비 쪽 설치 관련된 마켓은 그로잉,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고 성장하고 있는 수요가 있는데 역시 공급이 계속 위축돼 있는 상태라 이게 좀 개선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일단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봤을 때 역시나 반도체 업종도 지금 수요는 있는데 공급 때문에 지금 모든 것들이 좀 힘든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을 지켜냈다는 건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도 느껴지시지만 지금 대다수 기업들의 지금 직면에 있는 문제는 결국 공급망인데 그 공급망은 결국은 중국이다 중국이 어느 정도 풀리는 모습이 보여야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느 정도 풀리는 모습이 보여야 지금도 보니까 농담이 아니라 제가 어제 퇴근하고 잠깐 마트를 갔는데 저는 좀 놀랐어요 전쟁이 났나라는 생각이 든 게 다들 사재기하죠? 라면이라 흔히 말하는 밀가루 면 같은 것들이 없더라고요 밀가루 쪽에 좀 공급망 이슈가 또 있고 아마 설탕도 오늘은 또 열심히 가시지 않을까 인도에서 설탕 수출 안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놀랐어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미래 대표적인 생산지였는데 그 전쟁이 터지고 하니까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은 괜찮은데 가을이나 뭐 겨울 갔을 때 또 지금 당장 밀가루나 먹는 거에 대한 이슈가 커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라면은 좀 유통기한이 길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미리 좀 사놓으시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이 짜파게티를 좋아해서 사러 갔는데 없어서 당황을 했습니다 풀란네 설탕을 제가 덜 먹는 거로 좀 해보겠습니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 아메리카노를 많이 드시는데 지금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초가 150달러 후반이 고점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106달러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시기에 성장주 투자에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현금 보유를 넉넉히 하고 있는 기업의 매력도를 좀 높게 평가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조금 안 좋아져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보이는 게 투자에 뭔가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맞다고 저도 보여지고요 현금이 있었는데 어쨌건 자사주 매입이나 또 배당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계속 늘려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건 R&D 비용은 R&D 비용대로 또 써야 되고 또 인건비 상승은 일어나고 있고 또 역시나 반도체는 제조기 때문에 제조할 때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인건비도 들어갔죠 일단 그 기본적인 원료 비용도 상승이 됐었죠 수급도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들면 수출을 해서 실어야 되는데 배에 선적해서 들어가는 배 비용도 늘었겠죠 비행기 운항 비용도 늘었죠 모든 비용이 다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현금 흐름이 단기적으로 줄어든 것은 분명히 보이는 사실인데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 개선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도 경영진이 8월에서 10월 정도쯤 가면 어느 정도 가셔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그때까지는 조금 힘들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하나 역시나 반등이 나오는 그 시점을 잘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일 오전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실적 발표는 엔비디아에서 엔비디아의 월가의 의견을 두 가지 가져오셨는데 투자 의견도 두 개 다 어떻게 좀 긍정적입니까? 사실 다 중립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실적은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이던스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도 오늘 이제 장 마감 후에 내일 아침에 이제 실적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모건 스탠리의 조셋모어 애널리스트가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사업이나 GPU 산업은 여전히 경고한 실적 동력이 되고 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보유할 핵심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한데 현재 비디오 게임용 GPU 시장이 단기적으로 과열이 되어 있고 특히나 가상화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 GPU 수요가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 투자 매력도가 높은 것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사실 GPU 가상화폐 쪽 관련된 GPU 칩의 매출 비중은 10% 전후예요 엔비디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어쨌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줄어든 부분을 이 데이터 센터나 게임용 GPU가 커버를 해주거나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신경 안 쓰고 있지만 그 자율주행 관련된 쪽 매출 이런 부분이 혹시나 좀 많이 성장을 해주면 아까 말씀드린 가상화폐 쪽 부분에 GPU 수요가 줄었어도 커버를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은 있을 건데 그게 어떻게 나왔을지가 사실 관점 포인트인 거고 결국 또 가이던스가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는 거가 중요한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웰스파고에서는 역시나 성장 모멘텀은 데이터 센터 쪽에는 있는데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분야에서는 성장세 둔화 신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여전히 견고하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모멘텀을 강조할 텐데 신제품 사이클도 공개할 거고 IT 센터 전체적으로 하방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성장주 쪽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신호가 혹시나 아까 말씀드린 가상화폐 쪽이나 이런 다양한 게임 GPU라든가 이런 쪽 부분이 혹시나 둔화됐다는 시그널이 보이면 투자 심리가 좀 냉각될 수도 있다 그래서 목표가 이미 주가가 내렸으니까 목표가는 이제 낮췄겠죠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그러니까 이분도 할 수 있는 그냥 가장 중립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혹시 둔화 신호가 하나가 보이면 좀 냉각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이건 엔비디아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모든 공급망 이슈부터 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엔비디아만의 이슈는 아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이 또 약간 두려워지네요 솔직한 마음으로 기대 안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희망은 있겠지 제스장이 워낙에 자신감이 넘치는 분이니까 자신감을 피력하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다 같이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를 베이스로 깔고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던 엔비디아의 월가의 의견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한안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로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해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작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 나는 그건 되게 증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주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런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꾸 다운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제 스스로를 좀 업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 괜히 뭐 이렇게 감성이 풍부해지고 정말 내가 투자를 괜히 시작했나 나는 인생에서 투자라는 거를 하면 안 됐었나 이런 후회까지 밀려와요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면 저도 짧지만 한 15년 가까이 주식 투자를 해왔는데도 그런 생각이 안 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탈을 잘 잡으려고 저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한경 전문위원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성장주가 계속해서 안 좋아요 유독 안 좋습니다 성장주 중에서는 돈을 잘 못 버는 성장주가 좋지 않은 건데요 그 말씀 드렸다시피 주시장은 계속 모든 것이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기적 특성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회복될 때 다운될 때 이런 여러 가지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때 어떤 적절하게 잘 맞춰가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종목을 잘 추려나가는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런 건 투자 전략가들이 주로 하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펀드 매니저들이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전체적인 사이클을 잃고 그런 것도 예측하고 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그런 거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에 대한 것이 그런 벤치마크에 대한 플레이가 진짜 중요하다 늘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만 보면 이제 나스닥이 또 상대적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2% 떨어지고요 막판에 그나마 다우만 좀 돌려놨어요 오늘 11개의 섹터가 있는데요 혹시 보신 분 계시었고 부사장 보여드린지 모르겠지만 반반입니다 반반 그러니까 떨어진 게 많죠 떨어진 게 6개지만 또 올라간 게 5개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당연히 빠졌겠죠 스냅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졌고요 그리고 이미 소비재가 좀 떨어졌고요 기술주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고 올라간 것들은 딱 여러분들이 재미없어 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로 재미없죠 돈이 되게 싸는 것들 그게 뭐냐면 필수 소비재 그리고 유틸리티 리츠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5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극명하게 갈리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이제 SPHD 이런 것들이 잘 나가고 있어요 엄청 좋아 보이잖아요 가치죠? 상대적으로 분전하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만 그게 계속 좋은 게 아닙니다 저도 SPHD 좀 갖고 있지만 작년 가을인가? 작년 봄에 드디어 주가가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 주가가 2020년 2월 더 피크해갖고 34일 동안 주가 급락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언제까지 회복한지 기억하시면 계시겠지만 8월에 회복됐습니다 그 고점을요 다 8월에 회복했는데 가치주요? 절대 회복이 안 돼요 가치에도 웬만한 것들이 작년에 회복됐고요 SPHD 요즘 다들 좋다고 그러지만 SPHD는 작년 여름에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시장은 때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 잘해두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앞서 15년 동안 주식 투자하고 그 와중에 어려운 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15년이면 닷컴버브는 경험 안 하셨겠지만 리먼 사태도 경험해보시고 그리고 브렉시트도 경험해보시고 영국의 브렉시트도 경험해보시고 그때 선물이 10% 떨어졌거든요 나스닥 선물이요 그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도 5% 떨어졌어요 5% 선물에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갖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면 균형감을 갖고 꾸준히 갖고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찌됐건 약간 긴 얘기부터 말씀드렸고 주초 대비를 보면 그나마 다오나 S&P는 아직은 플러스입니다 나스닥은 여전히 오늘도 팔아나가고 있고요 제가 이런 거 쓸데없는 거를 잠깐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이 99일째입니다 거래일 수요 올해 들어서 99일째인데 100일이 내일인데요 내일도 별 차 없으면 100일째 되는 날 안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1970년 이후에 최악의 100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13%, 거의 18% 떨어져 있고요 나스닥 중에서도 QQQ는 한 30%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최악의 나스닥은 생긴 지 70년도 고태 생긴 게 있으니까 최악이 되겠고요 다오와 S&P도 90년, 70년 이후에 최악인데 아마 내일 밤에 또 많이 뉴스가 나올 텐데 하루 전날 미리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만큼 올해가 유래가 엄청 많이 떨어지는 그런 해였다 그러니까 폭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확률 자체가 상승한 날이 지금 한 43%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55%가 올라가야 돼요 미국은 그런데 올해는 43%니까 시장 평균이 훨씬 안 좋은 그런 성과를 내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작년과 재작년도 시장에서 손꼽을 만큼 지수가 많이 올랐던 해였잖아요 정확히 지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더블이 났거든요 2년 만에 더블이 났기 때문에 더블 난 거를 얘기를 안 하고 지금 떨어진 거면 속상하죠 다만 저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식은 지금 3년 전에 시작하신 분들 딱 그때 운이 좋아서 5년 전에 시작하신 분들은 상당히 그때부터 시작하신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맞아요 지수가 플러스지만 항상 최고점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고점 그리고 어제 시작하신 분 일주일 전 작년 10월 시작하신 분들 작년을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은 한국장이 더 좋았어요 2021년은 한국장 5% 올랐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S&P가 27% 올라갔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옮겨갔어요 쉬프트를 했어요 그거는 저희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보지만 나름 증권사가 엄청나게 이벤트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 주식을 하라고 실제로 보면 올해는 재미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늘 시장 돌아가는 거죠 지금 보시면 지금 금리도 2.73%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아요 조금 올라갈 수 있지만 저는 3.12% 이 정도 갔던 거가 이 갔던 거가 쉽게 깨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진짜 경기에 대한 이런 걸 떠나서 채권을 사는 지 늘어났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지금 천만 다행인 것은 미국 달러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 좀 다행이네요 이거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한국 주식이 있죠 한국 주식도 될 수 있어요 수급을 최소한 다만 이제 이머징 마켓의 수익 악화가 지금 상당히 걱정이 많이 있고 특히 중국이 큰 역할을 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수급만 보면 한국 주식이 살아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스냅부터 보겠습니다 스냅은 43%니까 제가 어저께 대충 급하게 찾아갖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외전시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43%가 떨어지고요 핀터레스도 23% 떨어지고요 메타 플랫폼도 7.6% 영향을 받았죠 알파벳, 아마존 알파벳은 참고 좀 말씀드리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압도 중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1위가 어디냐면 페이스북입니다 메타 플랫폼이 2위고요 아마존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아마존이 지금 3위지만 3위랑 2위의 격차가 별로 없습니다 3위인데 이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 광고 시장의 어떤 둔화에 대한 경고를 스냅이 얘기하면서 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보시면 이거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왔는데요 어저께는 제가 급해갖고 영어로만 보이든가 했는데 오늘 약간 한글을 해서 오늘 보여드리겠는데 이건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제가 틱톡을 좀 여러분들을 이런 것들이 무섭다 지금 그래서 쭉 올라온다 쭉 올라온다 말씀드렸는데요 4장만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12세부터 34세입니다 소위 MZ세대의 지금의 소셜미디어의 사용률입니다 사용률이요 페이스북은 1등은 아니죠 페이스북은 아마 2020년보다 이게 파란색 2020년이고요 초라색이 2021년 노란색, 빨간색인가요? 약간 핑크색 보이는 거예요 2022년인데요 이거 보시면 2020년 대비는 지금 줄어들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그나마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나고 있는데 틱톡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죠 세 번째입니다 핀터레스트 올랐다 떨어지고 있죠 트위터 어쨌든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스냅 있죠 스냅 딱 떨어지고 있죠 링크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다시 확인드리지만 12세부터 34세의 현황인데요 그럼 이제 12세 이상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는 여전히 이거 나오죠 그래서 나이 든 사람만 페이스북 한다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요 나이 든 사람이 여전히 60% 넘게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틱톡이 틱톡이 이런 추세를 보면 틱톡은 내년에 틱톡 내부적으로 내년에 2위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틱톡이 인스타그램이 이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핀터레스트 트위터 스냅은 계속 안 되는 거죠 2년 전만 해도 저희가 스냅챗 얘기했을 때 미국의 청소년들이 스냅챗으로 굉장히 많이 서로 메시지도 주고받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빨리 쉬프트를 하는 거죠 이 친구들이 어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12세뿐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12세부터 34세까지도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34세는 MZ세대 아닙니까 소위 식기 얘기해서 다음은 보겠습니다 틱톡 월간 사용자 수 추이 보겠습니다 보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와셉 이런 게 합쳐서 23억 명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24억 얘기하는데요 거의 붙어있죠 지금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저도 믿기지 않지만 제가 한 달 전에 얘기했을 때 이건 틱톡 내부자 그리고 틱톡의 자기네가 발표문 그리고 틱톡을 진짜 응원하는 사람들은 3년 안에 유튜브에 광고랑 맘 먹겠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여기까지는 그로리를 해놨는데요 이 다음 그림에 모든 것이 설명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고관리자 사이트 방문 증가율이 뭐 압도적인데요 광고관리자 사이트 방문자라는 거는 이제 이걸 해보신 분 아시겠는데 부사장님 아실 것 같습니다 해봤죠 저희도요 저희도 페이스북에 무슨 광고를 요즘은 안 하지만 과거 처음 했을 때 했었거든요 페이스북 광고관리자 화면이 있습니다 관리자 화면 네 관리자 화면이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이런 거 쳐요 인스타 혹시 광고 해보셨어요? 대표님으로서 그 광고 화면 들어가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애드 매니저 사이트입니다 애드 매니저 사이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페이스북 쪽 늘어놨죠 여기는 페이스북과 인스타는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 조금 늘어났어요 트위터 아주 조금 미상에 늘어났죠 필터넷스 마이너스죠 스냅 마이너스죠 틱톡은 얼마니까 200%예요 관리자 화면이 광고가 이제 왜 들어가겠습니까 돈 내려고 광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 지금 답이 있다는 거죠 그럼 틱톡 때 그냥 다른 아들스 이거네요 물론 틱톡도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애플만 하고 있잖아요 애플만 지금 여러분들 새롭게 앱을 깔거나 오래간만 앱에 들어가면 물어보잖아요 친절하게 내 너의 정보를 알려주겠냐 할 때 대부분 허용 안함 딱 누르시잖아요 그게 이제 작년에 시작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놓기 시작했잖아요 트위터도 놓고 페이스북도 놓고 그것 때문에 결국 저커버그가 결국 이름을 메타 플랫폼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지금 안드로이드로 바꾸셨잖아요 대표님 아니요 저는 아이폰입니다 아 쓰세요? 또 바꾸셨어요? 일레븐입니다 아 그러세요? 역시 사업이 잘 되시는 모양입니다 요즘에 옛날 모델이죠 그건 그렇고요 안드로이드 쓰신 분은 아직 그게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요 누르라고 허용하겠느냐 그런 게 안 나오는 걸로 혹시 틀리면 좀 말씀해 주세요 개인정보 관련해서 다르군요 그거가 IOS에서 나온 거 아직 안 나오는데 내년에 나올 겁니다 내년에 내년에 나오면 지금의 제가 틀릴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구글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내년에 그거 적용된다고 그럼 다른 기업들은 더 떠오르지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이 틱톡의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오늘 초부터 예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틱톡이라는 플랫폼이 굉장히 커져서 다른 소셜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기업들의 파일을 갉아먹는 것도 물론 맞고 전체 시장도 약간 슬로우하다는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침체에 대한 키워드가 전체 시장에 대한 광고 매출 단을 아예 줄인다 그것도 어저께 그 친구가 스냅에서 얘기한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저께 틱톡 얘기도 나왔잖아요 어저께 보시면 그런 우리나라 뉴스에도 일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해외 뉴스를 주로 보면 스냅의 주가 어저께 하락일에 대해 분석해 보면 항상 틱톡 사진이 같이 나옵니다 지금 그만큼 시장은 정확하게 트렌드를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오늘 보시면 저는 틱톡을 전혀 모릅니다 옹호할 마음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다만 저희는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아직 젊은 분들한테 인기가 없는 거죠 어저께 25명인데 조금 늘어나서 44만 명 됐어요 그래서 만들긴 만들었죠 저희가 자랑스럽게 40명이니까 100명은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분 중에서 틱톡 웬만하면 조회에서 저렇게 176정도 안 나오는데 저희는 자랑스럽게 팔로워가 40명이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뭔가 여기에 뭐 가야 되나 생각하고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의 이제 관점에서는 중국 기업이고 그리고 틱톡이라는 플랫폼을 사실 거의 저도 그렇고 많이 이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틱톡이 다른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 정도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데 우리가 표를 보니까 확실히 알겠네요 저희가 2016년에요 나르면 약간 다른 얘기해 드리면 시장도 보고서 재미도 없잖아요 오늘 약간 이런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쓸데없는 얘기한다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2015년에요 2015년에 저랑 부장님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페이스북 하세요 그랬더니 페이스북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날 만드셨어요 제가 팟캐스트를 그때 딴 걸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팟캐스트를 만드시라고 그랬더니 만드셔야 되냐고 얘기하면서 그날 만들어서 저한테 갖고 왔습니다 위원님 만들었습니다 하고 나서 한객에 대한 계기에요 제가 유튜브를 하겠다고 말씀했더니 부사장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거 되겠어요 그게 2016년 너무 초반이죠 2016년 2017년 봄이었을 거 맞아요 봄이 정말 극초반이었죠 그때 제가 제가 캐나다를 가 1년 정도 가실 일이 있어서 제가 가면서 만명을 하겠다 그랬더니 부사장님이 천 명이 되겠냐고 했을 때가 딱 2016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왜 틱톡으로 했냐면 아직 잘 보는 사람 별로 없겠죠 제가 우연히 한번 쳐봤어요 주식 미국주식 쳐봤더니 꽤 있습니다 지금 꽤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한번 만들어만 맞죠 지금요 그만큼 시장은 많이 변하더라 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얘기 했고요 월가의 시각에서는 빌에크맨 얘기만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빌에크맨도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해치펀드로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했다고 돈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워런 버핏으로 불리지 않나요 뭐 그런 거죠 그런 건데 가서 사진 젊었을 때 옆에 있다 사진 찍은 거 갖고 항상 자랑하는 분이죠 이분이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역시 여 대표님은 오늘 트위트를 했는데요 지금 이런 겁니다 제가 풀어서 한국말로 순화해서 순화해서 쓰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인플레이션이 컨트롤 힘든 상황까지 갖고 지금 이렇게 주식장이 한마디로 저는 이제 녹는다는 표현을 했지만 녹는다는 것보다 더 세게 했습니다 정확한 영어로 보면 어려운 것은 연준이 자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식시장이 스스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빨리 안 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연준이 제대의를 빨리 해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5월에 상대적으로 강한 ETF가 5개가 있습니다 지금요 이건 팩터 ETF 중에 상대적으로 강한 것들입니다 5월 현재 다우존스에서 만든 인덱스가 있어요 유에스 셀렉트 디비던드가 6% 정도 올랐고요 저변동성에 디비던드가 높은 건 4.8% 올라갔고요 순수 밸류가 3.7% 올라갔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전 세계 거니까 우리가 별로 관심 없는 거 되겠는데요 그게 바로 DVI가 제일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DVI 바로 그걸 딱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SPH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하나의 축을 보고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하시면서 어려운 시기를 견디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장에서도 올라가고 있는 관련된 ETF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영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새벽 6시 반부터 7시 30분 가까이까지 1시간 동안 진행하면서 부디 어제도 국장에 대한 바람을 비췄는데 지금도 과연 디커플링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디 우리 국내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사실 미국 주신도 미국 주신만 투자하는 분들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장은 이렇게 푸릇푸릇한 시장 속에서 빨간불 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준비된 소식 모두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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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